엄지 내려줘야지 그래야 검지 힘으로 눌러야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것만 들어야지 근데 지금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 돌아온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눌러주고 오늘 오른발 점프 푸시 나 푸시 오른발 잡아서 점프해서 치는 거예요 앞으로 더워서 시작 하나 둘 오른발 짚어서 앞으로 왼발 이렇게 들으면 하나 둘 안정적으로 근데 지금 오른발로만 버티고 있죠?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아웃 안 나게 계속 돌아간다 했죠? 얘가 이렇게 돌아가 감싸야지 드라이브 걸고 앞에 푸시 시작 하나 드라이브 위로 뜨면 안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멈추고 오른발 점프 아웃 안 나게 하나 둘 셋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따로따로 하니까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하나 둘 푸시할 때 다시 와보실래요? 시작 하나 둘 쏙 락 얘가 계속 이렇게 비켜가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줘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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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점프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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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끌려오지? 왜 끌려와요? 점프인데? 하나 점프인데 지금까지 점프 안 했죠?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 드라이브 할 때도 지금 왼발이 끌려가 왼발 힘 줘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안 끌면 들리고 점프해서 멈추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따다 따다당 시작 드라이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텝하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잘했는데 계속 점점 라켓이 올라가니까 계속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엄지 내려줘야지 그래야 검지 힘으로 눌러줘요 막아주세요 이거 그리고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 할 때 신경 써야 될 거 있죠? 왼발 안 끌리게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시작 탁탁탁 이러면 안 돼 다시 드라이브 하나 둘 셋 더 낮게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손목만 손목만 들어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것만 들어야지 근데 지금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다 돌아온다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서 눌러주고 이런 거 얘는 이렇게 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빼서 눌러줘 눌러줘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준비 상각형 그대로 빼서 눌러줘 그렇지 다시 준비 그대로 눌러 오케이 준비 그대로 눌러 훨씬 손목 힘을 더 눌리기 편한데 얘 자체를 옆으로 내니까 팔로 치는 거야 팔로 다시 드라이브 준비 하나 어떻게 열어야 된다 했죠? 준비 준비 그렇지 얘를 이렇게 잡으면 이대로 가는 거야 쌍각형 하나 둘 셋 스텝 하나 둘 셋 그렇지 스텝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훨씬 낫다 준비 저 이제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박자 안 맞춰줄 거예요 준비 한순간에 한순간에 다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딱 항상 말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 둘 눌러 그렇지 손목 눌러 그렇지 손목 눌러 손목 눌러 그렇지 손목 눌러 손목 눌러 잘했어 아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